이 오빠 진짜 잘생겼지? 아무 소용없어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계속 바뀌어 중국인 됐다가 여자 됐다가 옛날에 진짜 예쁜 여자로 일어난 거야 안 떨어져? 어제는 손바닥이 얼굴보다 컸는데 오늘은 얼굴이 반이나 크네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 모른다 나는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변한다 이 의자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뭐 도와드릴까요?